SFA 반도체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SFA 반도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SFA 반도체가요 5천원 아래에서 그래도 한 5,600원, 600원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 반납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SFA 반도체의 수급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일단은 이 부분 먼저 확인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간이 지금 보시면은 양이틀간 동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일날에도 기간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9일에도 지금 기간에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역시나 12월 7일에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신, 투신보험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과 여기 사모펀드 그리고 이 금융투자도 오늘과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에는 좀 많이 팔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수급이 좋지 못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5,230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갈듯 갈듯하면서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 내용이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만한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명 가까이 되었다. 천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주가가 같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종목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날짜를 집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버티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SFA 반도체라고 하는 회사는 좀 적어드릴게요. 반도체 반도체의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이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16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개의 회사는 두 개의 회사는 두 개의 회사는 이 코스닥 상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회사가 이 SFA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지분을 54%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주주의의 지분이 그렇게 낮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조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의 주가는 잘 가지 못합니다. 잘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틴다고 생각하고 보유를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수급이 좋지 못했죠. 개강과 외국인의 양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악재가 있어서 내려간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 매물이 조금 있어서 그렇다. 근데 5,500원 자리를 한번 뚫어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빠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 보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려온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조금만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기미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하락은 개인적으로는 나오지 말았어야 할 나오면 안되는 하락인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업종 자체가 잘 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려온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오르고 여기 코스피는 7포인트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 역시나 이 제약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진단키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택근무 관련된 쪽 그쪽에만 수급이 몰려서 많이 올라간 거지 오늘은 올라간 종목보다 오히려 파란보를 찍고 내려간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좀 올라가고 그 외의 업종은 잘 가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쪽에 몰린 수급 때문에 지금 이 순환매가 잘 돌지 않아서 이 SFA 반도체 역시도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SFA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객사가 일단은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쪽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웨이퍼 범핑 공정 기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318건 등록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150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공장에서는 보시면은 서버용 D램 생산 종용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공장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풀리직 기술의 핵심 기술인 범핑 사업 관련 연구 개발 목표 수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가 84% 그리고 비메모리 비메모리가 16%로 지금 보시면은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쪽이 훨씬 괜찮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에서 충분히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이 영업이익률이 6%다 보니까 상당히 낮다. 영업이익률을 한 적어도 10%까지는 올려야지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이 86억 단기순이익이 48억인데요. 지난 3분기보다 실적이 훨씬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올 2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이 소폭으로는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부채가 62%로 낮아졌고요. 강좌 비율이 높아졌고 유보율도 상당히 지금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은 그래도 좋아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올해 실적은 작년의 실적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91억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4분기에 150억 150억에서 200억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 확실히 배출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 쪽에서 성장한다고 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가고 있는 걸 봤을 때 SFA 반도체도 충분히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시게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여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다우산업, 나스닥종합이 나와주고 있다. 내려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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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